안녕하세요 리리코의 김신일입니다 오늘 읽어보실 가곡은 조아키노 로시니의 아라거네제 이 곡을 읽어볼텐데요 2023년도 한예종 시험곡으로 올라와서 갑자기 추가된 곡입니다 읽어볼까요 미, 라녀로, 따첸도, 델라, 미야, 쏘르테, 아마라 보시면 아마라, 아사, 아와 아사의 알이 있어서 한 번만 굴리시면 되고요 쏘르테 같은 경우에는 알 발음을 조금 많이 굴리셔야 되는 거 그래야 노래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마, 기요, 논, 다미, 오, 까라, 논, 로, 스페라르 여기서 이제 이 n 발음과 l 발음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논, 로 이렇게 해서 니은과 리을 발음을 하면 발음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l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발음을 하면 쉽습니다 논, 로 이런식으로요 논, 로가 아니고, 논, 로 이런식으로 발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논, 로, 스페라르, 다메, 노, 노, 마, 기요, 논, 다미, 오, 까라 까라도 마찬가지구요 아, 를 많이 굴리시면 안됩니다 간혹간다 노래하다보면 까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틀린 발음이 됩니다 논, 로 스페라르, 다메, 노, 노, 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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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라르, 다메, 티 아포스트로프와 오르페시가 붙어서 인, 게, 도르페시 파르미, 베나르, 고지 고지에 엑센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크루델 인, 게, 도르페시 파르미, 베나르 베르켈 항상 베르켈는 의문문에 나오기 때문에 뒤가 올라갑니다 베르켈 크루델 인, 게, 도르페시 또 티 발음을 너무 또 하지 마시구요 인, 게, 도르페시 파르미, 베나르 베르켈 크루델 베르켈 크루델 요 크루델은 자음 바로 뒤에 나오는 알 발음이기 때문에 많이 굴리시면 좋습니다 크루델 베르켈 베르켈 아 미, 라, 네로 지, 엔, 네 발음 네 발음 나는거 주의하시구요 미, 라, 네로 다, 첸도 베르켈 베르켈미야 쏘르테 암하라 гор得 이렇게 붙여 읽으시면 됩니다 베르켈미야 쏘르테 암하라 암하라는 쓴 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의 쓰디쓴 운명 sorte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마, 기요, 논, 탐미. 오, 칼아, 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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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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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런식으로 발음이 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바로 이것이죠. non-lo-speral 말고 l이 두 개 있는 것처럼 non-lo-speral 이거 명심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아키노 로치니의 아라거네젤을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